다시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때 나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너의 삶 속에 함께할 수 있을까 인생 리셋 프로젝트 월끔 투 라이프 아 이거 아니잖아요 라시온 선배가 그 자식 잡으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 아니 그 자식 뭡니까 이제는 그 배호가 야 이 죄악을 놈아 너 경찰 조직 내에서도 꼼통치급받지 넌 만에 하나를 위해 달려가는 편집증 환자 같아 요즘 말로는 영웅충이라 그러나 넌 왜 자식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뭐야 여긴 어디지 왜 그래 아빠 안 돼 그래 강함에 걸렸네요 저기 선생님 제 정신머리나 좀 고쳐주세요 선생님 그러나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